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어서 오세요! 감사합니다, 우리! 세상에! 무슨 날씨가 이렇게 춥죠? 택시가 이 앞까지 도저히 못 올라간다고 해서 저 아래 정문에서부터 겨우 올라왔다니까! 잘 오셨습니다! 자연스레 날씨사입니다! 이 섹스 포일입니다! 일단 난로 앞으로 가셔서 몸 좀 녹이시죠! 눈폭풍이 너무 심하죠? 이쪽으로 오시죠! 제 아래입니다! 안녕하십니까, 부인! 무서운 날씨입니다! 제가 저 앞만 말치면서 눈에 파묻혔어요! 여기까지 걸었는데 너무 힘들었어요! 짐은 제가 도저히! 저의 짐이 더 있으신가요? 하나님이 놓아졌나봐요! 온 세상이 멸망할 것처럼 눈폭탄이 쏟아지고 있어요! 아니 그런데 여기! 몽수의 게스트하우스입니다! 게스트하우스라고요? 하나님! 항상 제 기도에 응답을 해 주시옵소! 날씨사씨! 네! 처음 하겠습니다! 몽수조 경찰국에 털어진 형사입니다! 스킬을 벗어줄 때가 있을까요? 하하하하 고맙습니다! 합대했죠! 맞습니다! 세 명의 남매들이었죠! 전쟁통에 고아가 된 아이들이에요! 법원에서는 남자의 두 명과 여자의 한 명을 롱리치 농장으로 입양을 보냈습니다! 그리고 한 아이가 죽었죠! 영양실조와 학대가 원인이었습니다! 전국이 따뜻한 사건이었죠! 잠깐 손이 치는 사건이었어요! 남편 존 스탠딩은 차를 훔쳐 달라나다 교통사고로 사망을 했고 스탠딩... 왜 그러시죠? 왜 부를거죠? 왜 이렇게 간단하죠? 왜 부를거죠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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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라이스턴 부인께서는 주방에서 채소를 다듬고 있다고 했습니다 주방을 나와 복들을 줘 이 문으로 들어오셨다고 하셨죠 그때 방 안 캄캄해 라디오 소리가 크게 울렸다고 했습니다 벽등의 스위치를 켜는 순간 바로 이곳에 보일 부인이 죽어있었습니다 전... 비명을 지르고 또 질렀어요 숨이 강붙여서 숨을 쉬려고 비명을 질렀어요 다들 한순간에 모였죠 제가 이 창 밖으로 전화선을 따라 나갔을 때 라스턴 씨 부인의 비명을 들었을 땐 어디 계셨습니까? 2층에 있었습니다 그 전화도 끊긴 흔적이 있나 창문 밖을 내다보고 있는데 창문을 닫으려는 순간 비명 소리를 들었습니다 침실에 꽤 오래 계셨던 것 같은데요 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생각에 뭡니까? 보일 부인이 피살되던 때를 재구성해보려고 합니다 아이고 그건 낡은 수법이에요 이상한 계획인데요 똑같이 재구성하겠다는 게 아니에요 결백한 사람들을 위해 재구성하는 게 아니에요 거기서 뭘 얻겠다는 겁니까? 죄송하지만 지금 당장은 다행이지 않겠습니다 똑같이 말하면 되는 겁니까? 다른 봉봉이가 있는 건 아니고요? 전 사건을 해결하려고 하는 겁니다 보일 부인이 피살되리 직전으로 돌아가 버리는 거죠 그래서 뭘 얻을 수 있다는 건가요? 이해가 잘 안 가요 전 지금 전역을 준비하느라 바빠요 뭐 마음에 걸리시는 거라도 있습니까?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협조하기로 했으니까 뭘 일? 알겠어요 랜 씨 미스 캐슬 네 활약을 치르시 해야겠죠 서령인 아니요 전과 똑같지만 하면 되는 겁니까? 그럼 전 응접실에 나서 피아노를 치겠습니다 서둘 필요는 없습니다 부인 피아노를 칠 줄 아시죠? 네 네 그렇다면 부인께서 눈먼 생쥐 3마리 그 곡을 연주해 주시겠습니까? 응접실에 가기시면 제가 시작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형사님 그때 피아노를 친 사람은 납니다 이번엔 똑같은 사람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